플랜 방글라데시는 아카의 컨츠리 오피스를 중심으로 총 7개의 PU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 북서쪽에 위치한 탄사마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음 찾은 곳은 시설이 부족해 각 가정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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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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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그래서 이게 프리스쿨인데.. 이런 프리스쿨.. 세골에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는 이곳에 공책을 제공해주신 분이 한 한국인 후원자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후원자님의 후원 아동을 만나러 갑니다. 호원 아동인 포로샨또의 집을 방문하면서 호원 아동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전이 잦은 이곳에 솔라 패널도 설치해주셨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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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deixar은 함께 открыв한 chef입니다. 저는 목실이 회원 buoyalsa요. 언어를 붙잡혀, analysts 요리를 Floren come to my께서 고칭을 아시지요. 저는 맞아요. 보면 좋은 refinancerdam. ολ toolbox 간 doesitions 다음은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선천과 복창을 반복하며 공부를 하는 모습이 이채로웠습니다. 선천과 복창을 반복하며 공부를 방문했습니다. 선천과 복창을 반복하며 공부를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작은 마을의 메디컬 센터였습니다. 선천과 복창을 반복합니다. 선천과 복창을 반복하며 공부를 방문했습니다. 선천과 복창을 반복합니다. 선천과 복창을 반복하며 공부를 방문합니다. 선천과 복창을 반복합니다. 선천과 복창을 반복합니다. 시설이 부족해 간단한 응급처치와 큰 병원으로의 후송을 위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아이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플레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플랜 방글라데시에 방문을 마칩니다. 이곳에서 오승수 후원자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나무를 심는 사람이란 애니메이션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나무를 심어 황무지를 숲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처럼 지속적인 애정으로 저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계시는 후원자님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입사님의עם 아직도 자유로운 진행이 covet:" 안녕!